완성! 2시간 후 3시간 후 8시간 후 이제 2시간 후 와, 이 줄이 잠그러서 도배만 된 상태고요 도배만 된 상태고요 최고와 여기도 괜찮네요? 어? 최고왕 괜찮아요 응 최고왕 괜찮네요 잠깐만 화장실에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도배 냄새 도배 풀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네 3m 50에 3m 20 아니요 크기가 중요하지 크기가 중요해서 크잖아요 옆방이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여기보다 옆방이 조금 더 큰데 여기도 작은 편은 아니네요 옆방이 조금 크다고 똑같은 생각이 드네요 옆방이 더 커요 여기가 1,000에 45원 2,000에 35고 관리비는 6만원 그렇게 따로 일단 채광도 나쁘지 않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생목록 누르시면 1,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Dok Ryan 요 slogan 3,000 6,000 uns 5,000 4,000 5,000 Right 로 ą